루카스님은 안나올라오세요? 아직 맥란은 남았는데 가시죠 아 그러게 임기사님 안나올라오세요? 맥란은 뭐요? 맥란은 비었어요 똑같은거 게임상에선 더 좋대요 아 내가 어떻게 아니? 엔에스님이랑 같은차야 엔에스님이랑 엔에스님이랑 온발로 포인트 먹어가지고 원래 더 위치한 차였는데 루카스님 올라오셔도 되겠는데 그럼 레이싱 포인트로? 올라가셔도 되요 맥란은 올라가셔도 되요 자존심이 있었고 안올라가셔도 되요 아 역시 장남자 내 생각에는 피트 망치려고 안올라오시는거 같은데 저 패드입니다 오늘 각오하십시오 아 패드인데 패드시면은 잘 못하셔 맥란은 선택하신 분들은 네 다른 셋업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에요? 맥란은 이하 선택하신 분들은 프리셋 있고 그 위에 분들은 다 기본 셋업 아 너누 그럼 나 맥란은 할걸 아 참 하하 이게 오히려 하위차가 더 좋을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올라왔네 아 왜 어차피 그 5개 중에서 고르는거죠? 네 5개 중에 5개 중에서 차이가 커요 아 그래요? 아 덤벨지 말라 이런 얘기죠? 저는 셋업하면 안되는거잖아요 그냥 달려야되는거잖아요 어차피 어차피 셋업에 잠겨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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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고르네요 아 어차피 어차피 그냥 밸런스로 타야되는거 아냐? 어차피 밸런스로 타야되는거 아냐? 어차피 밸런스로 타야되는거 아냐? 어차피 밸런스로 타야되는거 아냐? 좋은거 좋은거 모르잖 네 디퍼만 만지고 아... 뿜말인지 모르네 이해를 못하겠네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그냥 밸런스로 타면 돼요 선택이 여지가 없어요 원샷 선택이 안돼요 아니 원샷이에요? 아... 원샷요 오오오오 뭐야 네이들 안맞어 어어어 아, 브레이크 포인트가 달랐, 풍방. 아, 오늘 그로장에, 그로장에 대기 좀 이상한데? 코 눈으로 갔던데? 내년에 아기는. 아이고. 드랍이 좋은 견딜. 이사 읽어보니까. 옛날에 르노 전에 로투스 팀이 있었잖아요, 로투스 팀. 근데 매들 있는 것보다 르노에서 달리는 게 본인 커리어에는 좋으니까. 안 달리는 것보다는 달리는 게 낫지. 그리고 양다리 걸치고 있어서 언제든 다 올까? 빠르니까. 우와, 빠르니까. 우와, 쫓아가지고. 우와, 쫓아가지고. 오, 빨라빨라 역시. 와, 나 12등 내네, 12등. 와, 나 12등 내네, 12등. 와, 그냥 밸런스를 해봐. 이 뒤에서 출발하네. 나도 밸런스. 아, 근데 밑에 분들, 그 셋업이 선택이 돼요? 위에 분들은 안 되는데. 안 돼요. 네, 저게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서 발란스 찍었는데... 오른쪽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프리셋 세 moo 선택하게 해 놨거든요. 프리셋에서는 생각을 했어요. 왜 안 됐어. 엔 Авe님은 그러면 골라 지던가요? 네, 인크리스피드. 오오, 그 5개 중에 하나 골라 지는 거죠? 네. 예, 저도 됐었어요. 오늘 해결해요? 나도 됐는데? 그냥 발란스로 해서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금지 표시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 안되나 저도 금지 표시 잠깐만 나 이거 이거 지금 안해놨나? 그치? 뭐야 이거? 타이어 위 타이어 있다구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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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50% 50개 타이어가 그기같은데? 아 타이어 GR같은데? 아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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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앞에 윙 하나만 줄여줘 제발 앞에 윙 하나만 줄이자 안되겠니? 왜 내 앞에 차가면 돼 아 연료 너무 많이 넣었나 아 꼴찌 잡으냐 테라리디오들이 지금 막강해 오우 와 Gus 죽었다 요거 이제 valuable 미리 30cendo 슬로우 다운 Er ж 슬로우 슬로우 VSC VSC ブシュ 우아아 두뒤바이다 오오lies 와 나 윙 살짝 깨졌어 와 나 윙 살짝 깨졌어 와 솜팡 윙 살짝 깨졌어 아유 너무너무 델타가 차에 너무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앞차 너무 느리인데 어? 아 뭐 이러니 너무 느리게 하셔가지고 피 고객님 앞으로 가세요 그린 아니에요?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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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랬다 이거 이미 깨져가지고 아 이거 에쉬 MC님하고 저하고 타지는 타일이 완전히 튀겨가있어요. 위험한데 이거? 이미 살짝 깨졌어. 여기서 타가 빠진다. 어머 왜 이러지? 어휴 바르치다. 좋아 좋아. 이 아래 빌드 들어오는구만. 아휴. 완전히 튀겨. 세일에 쳐봐. 레슬린님 쫓아온다. 블루인드님 페라리 타는 거 이거 사기 아니야? 사기? 그렇죠. 정신들. 아닙니다. 지금 병실을 못 찾는 거 안 보이세요? 네. 동물인 거요. 퓨라리 타는 거 아니에요. 오! 하. 중계모도 들어가겠습니다. 아휴. 아휴. 이 기사님 당했어요? 아니 아니야. 연속밟았다. 뒤에서 밀은 거 같은데요? 하. 자 현재 순위. NSA님. 4등. 트툴린 1등. 지금 볼림이 뒤에서 NSA님을 엄청 압박하고 그 뒤에는 맘림이 익스플리언이 꺼져있어가지고 녹화를 못하네 녹화는 좋은데 볼림이 순위를 이눈을 맞고있는 NSA님 크게 돌아야되는 돌림이죠 아직 발해서 안된다 이눈을 꽉 꺼막았어 라미님까지 라미님은 아직 부족하네 지금 M3님 빨리 쫓아가야돼 DRS맞으려면 빨리 쫓아가야돼 아 총 제네프당했구만 아 왜이렇게 에이 똥씨 진짜 아하 설리분 너무 잘하다 3텍터 옐로우플래 3텍터 옐로우플래 아 저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아 인터벌로 가야지 아 스크림이 너무 빨라 혼자 유이 혼자 유이 달리고 있어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왜 비행을 안갈아주네 계속 이거 수동을 했는데 아 해도 그 너무 조금 깨지면은 적금 히트에서 안갈아줄 수 있잖아 아니 오른쪽 완전 빨간색이거든요 계속 안갈아줄 수 있잖아 아 아 자 이제 5렙 돌았습니다 30렙 남았고 거기 윙을 완전히 뽀갠 다음에 들어갔어 호오오오오!!! encrypted 키트를 막아버리간 하드타이어 작정 밖에 없다 그러면瞬이 들어가실래 완전히 뽀개고 윙을 하드타이어로 그냥 하드타이어가 으악 미치겠네 진짜 자 즐기세요 즐기세요 미치지 마시고 재밌게 와 유사님 최고 마이드 최고 자 현재 순위 변화가 없어요 NSA님이 순위가 많이 하락했죠 오 네 뭐 어차피 6중에서 시작했구만 보니까 차들 간격이 생각보다 많이 안 벌어지고 있어요 아 정확 받지 마세요 윙좀 갈아줘 아씨 어 돌림이 갈아줄 때까지 들어가봐야 돼 그쵸 윙이 부셔지면 가는게 나아요 초반일수록 하드타이어로 가보세요 하드타이어로 가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벤트일 때 그런 경험을 해주시는게 좋아요 나중에가면 진짜 당황하거든요 아아 Ahh 아 히 follow 삐 어디기 으핳아 꺼먹기 조심히 돌림은 AI로 밖에 안 나요 돌림 ES시는거이신거 맞죠 전화를 챙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NSM님이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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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온도 타이어 온도가 너무 높아지고 아, 코너도 안 좋아져 타이어 전략을 한번 고기진님 하드타이어 그 다음에 진인님 피팅을 3번만에 갈아줬네 진인님이 지금 하드타이어 아예 처음부터 하드타이어를 피팅한 건 아니죠 미신 것 같고요, 지금 두 분 다 아, 두 분 다 처음부터 하드타이어 피치지 않았네 M3님이 지금 급하게 빨리 빨리 쫓아가셔야 되는데 지금 DRS 받는 게 더 이득일 텐데 DRS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DRS를 막 쓰란 말이야 아, 네네 어... DRS 유관에서 받아야죠 지금이야 일단 1초 타이어를 받았고 아미님이 지금 5초 뒤져 있습니다 4초 아, 이러면 앞에 차다 따라잡을 수가 없는데 피트... 하드타이어로 가자 요... 블루인데드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왕후 밖에 없어요 2루 끝내는 거지 한방에... 하드로... 이동 제가 인한 게 더 이상의 기능이 더 이상의 기능이? 조금씩 조금씩 매력적으로 이유로 나갑니다 넷 미끄덕에reten 아직도는 멈추적이라도 헤어스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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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세데스랑 아이고 아이고 원호 카운터가 잘못 쳤어요 카운터 를 카운터 를 카운터 를 아 아 좋다 M3님 왜 마콘을 잘못돌아가지고 아 잠 빠질뻐라 지금 아 재수 못봤죠 아 너무 늦어 불쌍 불쌍 막 살아가고있었네요 아우 이씨 이 모습은 실제 F1 볼 때 그건데 테라리가 르노를 추월하는 슬슬 이제 소프트타이어 킹시타들은 지금 피트를 들어갈 때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몇 버틱까지 타실지는 모르겠지만 슬슬 피트타임이 연속이 여기가 상당히 있어 잘못 밟으면 저처럼 소기 미탈하는 슬슬 같이 중계할 수가 있어요 저와 함께 지금 하카이가 죽어가지고 못 따라가고 핫플레이스는 M3님하고 슬슬님이 그나마 타임 차이가 제일 적은데 M3님 피트인, 슬슬님도 피트인 근데 M3님 피트 너무 늦게 가요 지금 예전의 비킬을 딱 일어났어 그게 너희들이 잘해 예전의 비킬을 딱 일어났어 피트 최대한 theatre 그래 호텔을 시켰죠 그리고 이 모든셀을 봤어요 이 버틱까지도 대면이 안정 folx3 지금 이 버틱까지만 알아보고 진짜 디지털이 많이 들어주세요 전혀 보셨나요? 미션의 비킬을 딱 모아보네 지금 미디움 타이어로 아이고 아이고 근데 돌림이 생각보다 순위가 많이 안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정신이 없네 근데 떨어지실꺼야 피킹하고 나시면 조금 후위권으로 지금 밀려놨었거든요 아아 내일 골치하러 가야되서 러시아 못탈겠네 러시아 타야되는데 아 러시아 너무 어려워 러시아는 거의 뭐 페널티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죠 누가 페널티 조금이라도 덜 먹느냐 아미님, LG 텔레스님 15 몰랐나 LG 텔레스님이라고 했다 아미를 하시네 아미를 하시네 나왔네 나왔네 아하 기핀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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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랐어요 그래도 역시 메르는 pp도 빠르구나 저는 안으로 수고하러 가야해 이게 ด tx 페네티자님이 현대일쥔 제가 죽습니다. 안 되겠다 씩 좋네. 혈장 안 해보여요. 슬그러면서 알아서 하면서 사라졌어요. 어우 죄송해요 하면서 이게 NSA는 약간 특징이거든요. 항상 되게 잘 기억이 나요. 되게 잘 기억이 나요. 슬쩍 밀고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안 닦죠? 막 이러면서 봤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위가 아니었어요. 고위가 아니었어요. 아 진짜 고위가 아니었어요. 고위가 아니었어요. 어 진짜 고장났다고요? 어? 어? 죽으신 적이 없는데? 그냥 타고 흔끼니까 고장나는 거지. 아하하하하하 아니 제일 앞에 달리시는데 쓸 일이 없잖아. 쓸 일이 없죠. 그러니까 쓸 일은 없죠. 크나커드 만나면 서시겠다. 이런 거죠. 아 그걸 또 빨아 드실라고. 아하 큰 그림을 그린다고요? 지금 고객님을 쫓아가고 있거든. 어떡해. 아 핏을 너무 늦게 했네. 그렇지. 오우 꺼져. 지금 하드타이어 낀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방에 끝내겠다. 하드타이어들은. 누가 몇 번 했나. 아 아직 볼림하고 뭐 커피니. 미디엄 차갈라네. 미디엄 낀 차들은 지금 일단은 버티다가 나중에 포스 끼겠다. 아니면 다들 끼니. 아 너무 부드럽다. 근데. 현재 루카스님하고 돌림만 지금 스티를 안 했거든요. 다행히 어디서 크로스가 날 수도 상당히 중요한 기장인 것 같거든요. 크로스라는 시점을 잘 이용하면 또 승리가 바뀔 수 있거든요. 충분히. 크로스님. 블루인드님은 수월했고요. 오우. 따박딱. 서로 윈. 아아. 그래도 블루인드님이 순위를 지켰네. 어. BRS 열고. 제가 박을까 했습니다. BRS 열고 쫓아가는데. 모잘라 모잘라. 모잘라. 은우야. 아필이면. 잠깐. 블루인드님은 페라리 때. 하핫. 다시 한번 TRS 열고. 열었다. 열었지만. 부족하죠. 좀 부족해 조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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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 TRS 열면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서 브레이크 조심해야 할 수 있어요. 좀 미리 갈라. 쭉. 쭉 밀려 들어가요. 잠깐. 또 슬립까지 받아서. 자. 제일 미끄러운 하얀색 연속. 아. 다들. 멀리 타시네. 밟을까 봐. UST stopไBBÓ. if you are all child. 다들 멀리 타시네. 난 거 밟고 날라 갔잖아. 저. 저 삼들이었다가 몇 갠 이 싸워지니까 딱 스레시 먹었다. 하하. 훗. 정확 하 약간은 стр preffu. 그렇구나. 다들 멀리 타셔. 신생연속은 무섭다 이건가. 하하. ES. 전 inhib호 Fu demands nhiều a little bit. 흫흫ㅎ 어우 그래서 졸림이 지금 스플림을 압박하러 갔어요 아직은 무게임이 그래도 빠르다 페렙을 한번 가야될까 페렙은 M3님이 페렙을 갖고 오지 큰 차이는 안하네 0.0 몇 초 차이 하지만 스플림이 차가 윌리암 쏜데도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대박 BRS까지 고장하는 타입 고장 났다고요? 고장 났다니까 네 BRS 고장 났다고 고장 났다고 들어가지고 고장 났다고 고장은 LLS이 상당히 좋아하는 장르죠 저는 창문 좋아한 고장도 좋아할 것 같아 아니에요 지금 0.7초 차이 도림하고 코코리님하고 0.7초 차이 지금 오 대박 0.8초 0.7초 일단 DRS 이 상태로 간 다음에 DRS밖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코리님하고 블루인드님하고 0.7초 그 뒤에 노파워 지피님이 0.1초 아 순위권을 한번 가야되나요? 아 이거는 너무 짧아요 어떻게랬어 지금 어 라빈님 엄청 힘들어요 어 던다 던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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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빈님하고 지금 노파워 지피 3님하고 코코리님하고 오우 돌았어요 돌았어 오우 돌았어요 돌았어 어 조심조심이 무브마트 조심해 지금 뭐 거의 5등부터 지금 거의 뭐 엄청난 아픕전이에요 지금 리드메이님 9위까지 지금 딱 펴서 달리고 있어요 5등부터 9위까지 블루인드 트레인 네 또 시작되면 블루인드 트레인 슬슬 시작되고있어요 지금 다시 트레인이 서고되고있어요 잘다닙니다 블링이 지금 1초 차이 다시 1초 차이 아 스플링이 막 걸렸는데요 지금 큰 문제가 안되는거 같다 어 노파워 지피 3님 어 노파워 지피 3님 아 돌림 여기서 DRS를 못받을거 같죠 네 못받았어요 아 노파워 지피 3님 나미님을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지금 0.6초 차 0.8초 이렇게 막 따면서 마지막 코너 돌면 DRS 무관이거든요 자 마지막 코너 아 잘 돌았어요 DRS 열고 열었죠 열었죠 DRS 열었습니다 차가 맥라 메르스레스에요 메르스레스 그냥 앞에 윙을 12조도 엄청 빠름 0.5초 차이까지 줄였어요 지금 어 돌림 돌림도 지금 힐림하고 0.7초 차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죠 하지만 돌님이 아직 힛트를 안 들어갔다는거 아엠 흐흠 흐흠 피트를 들어갔다 나오시면 지금 순이가 한 6초 정도까지 물릴 수 있다는거 아 아 아 또 이렇게 계속 압박하다 보면 순이가 또 바뀔 수 있거든요 지금 로봇트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로버트 같아. 루카스님이 자리를 내줬죠. 확실한 백마커 수행을 보여줬습니다. 백마커는 이렇게 하는거다. 백마커는. 제대로 된 걸 좀 보일 수 있어요. 0.40 차이. 4단계. 4단계. surrse. abs. 무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부위. 2단계. 2단계. 그린 차에서. 전체 매우 및 한 번. 그린 차는 그려지는 거. 일이 없으면 근데 또 하필이면 헝가리가 또 서울이 잘 안 나오는 트랙이라 DRS 수관이 너무 짧아요 DRS가 긴 보관 트랙을 타야돼 아.. 세컨3 나오면 가마지네 0.1초 정도씩 죽고 벌어져요. 오...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걸렸어요. 걸렸는데... 이님 다시 한번! 아... 조금 비슷하네요. 라인을 확실하게 지금 킬님이 더 잘 잡고 가고 계세요. 암어라인이. 0.3초타 여기서 이제 그게 있어 NSN님 그 노하우가 건드린듯 안 건드린듯 이렇게 해주면 어! 하다가 건드린건가요? 안 건드린건가요? 이거 건드린건가요? 내가 못한건가요? 다 같나요? 또 어떻게 해 특히 TCS든사람들은 어? 아 내가 또 너무 악수를 기피했나? 죄송해요 아 아니에요 아 안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당연하죠 어떻게 따라할 수가 있겠어요 ㅋㅋㅋㅋ ㅋㅋㅋㅋ 돌림 여기서 지금 들어가셨어요 자 돌림 이 상태면 토니가 지금 6등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안정적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저처럼 들어가셨군요 과감하게 들어가서 있는데 굿브레이크 밟으면서 네 저처럼 라이브로 들어가셨군요 네 너무 안정적으로 들어갔어요 아 토니가 6등까지 밀릴 수 있어요 지금 돌림을 지금 아 아 아 아 몰라 어 시프가 짧아요 엇가리가 확실이 감사합니다 짧네요 짧아 시프가 자 이제 볼 라인은 이제 미드메님도 0.7초 사이 나미님과 미드메님도 화이팅 하여튼 하여튼 아 나미님 엇가리 안정적이죠 이 처럼 지차 헤라리 단거 난리미 오 테두리 고맙습니다 섹구 섹구 어 누구죠 섹구 로카스님 비켜주신다고 일부러 나가시는거 같은데 천천히 가신 것 같아요. 아.. 믿음이.. 루카스님이 현대 그.. 패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니까.. 패드로 할 거면 휠을 팔아버려! 맨날 패드로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누워서 하고 계신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누워서 하고 계신 거 아니야? 아.. 누워서 하고 계신 거 아니야? 그러다가 졸지는 거 아니야? 졸지는 않을 거 같은데 나도 땐 겉지대를 빨리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자세가 나와. 아직도 무이가 있단 말이에요. 역시 용인은 시골이구나. 이쪽 용인은 괜찮아요. 이쪽 용인은 괜찮아요. 복종 용인이요? 육터님도 시골이잖아. 거기.. 아.. 니가 오네. 아.. 천이 뭐예요? 띠에 살잖아. 슬림도 용인이에요? 네. 용인은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에버랜드도 길 뚫려가지고 아.. 국토로도 금방 가. 오우.. 오우.. 안성.. 안성.. 내일.. 안성 쪽을 가야 돼요. 벌초하러. 벌초하러 올라오면서.. 아.. 벌초하러 올라오면서. 아.. 복종 1개 5..10도 라이벌. ㅋㅋㅋㅋㅋㅋ 용인은 벌초하러 가지 않잖아요. 별넘은 20분간. 아.. 이제 배틀 나오는 구간이 없단. 아.. 실세가 위치올뻑하자. 졸림이 지금 계속 줄이고 있어요. 엔엠 땡은. 누가 오셨는데? 누구지? 어 플러스님 오셨네. 플러스님 지갑. 들리지 않아요. 소리가 너무 작아. 플러스님. 잘 입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겠지. 저쪽을 더 스피하면 빠르다는 건 아니겠지. 오늘 레드불 연습 패션 빨랐던 것 같던데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밀렸던 것 같은데. 가슬리의 실력이 그럼 불통이 난 건가. 알본이, 알본이 빨랐던 것 같은데. 약간 남는. 이제 탓. 탓인가. 그런데도. 탓인가. 테랄당 1,000원은 뭐. 그렇게 낫기 힘들어. 그렇게 타나고. 그렇게 타나고. 타나고. 아, 15대부터. 아, 이거 잘 타네. 일단 팀매랑. 일단 팀매랑. 일단 팀매랑. 그러니까 팀매랑 뭐. 0.0 몇 초 밖에 차야. 그러니까. 베르스타펜만큼은. 한 달 이거. 제가. 지금 현재 상태로. 일단. 연습을 시작하긴 하지만. 알본이 생각보다 잘 타네. 어우. 굴림. 지금 엔에스턴님하고 1초 차이. 이제 막. 갖추셔봤어요. 엔에스턴님. 셋업이니까. 또 안 되는구만. 아. 그냥. 엔에스턴님. 셋업에 핵이 있었구만. 아. 아니. 저 알파룸이 오잖아요. 흐흫흫흫. 그럼 스튜린은 뭐야? 그럼 뭐에요. 뭐에요. 어, 어. 사기, 사기캐. 흐흐흐흫흫흫흫흫흫. 싸, 싸국. 싸국물. 아우, 스튜린은 점점 벌어지고. 엔에스테이는 점점 가까워서. 점점 가까워지고. 0.5초 차이, 0.5초 차이. 지금 DRS 구간 들어갔죠? 지금 볼림 엄청 저감하게 타고있는데 하얀색 녀석이 보이는대로 다 올라타고있고 그러다 한 번 미끄러주면 그냥 가는거거든요 지금 어? GPT에서 나온 차? 지금 서로 크로스가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누구지? 미드메인님 미드메인님이죠 지금 미드메인님 막! 막아줘요! 막아줘요! 흐흐흐흐흫 아아 백마토 백을 너무 확실하게 해주셨을때 요거 재밌네 저렇게 타는거 없더라 오우! 바라바라바라 고기지님은 지금 누구랑 통화하고 계신가봐요 네 그런거같아요 저도 전화 왔는데 전화 못 봤어요. 지금 시간에 전화하는 게 무게너예요. 어 지금 볼링돌링 아 딱 붙어서 가고 있어요. 지금 거의 뭐 한 1미터리밖에 안 나요. 지금 서로 진짜 가까워요. 0.5초 차이 0.1초 차이야 계속 지금 볼링 엄청 어택하고 있거든요. 지금 1.2초 차이점 지금 서로 싹 붙어서 가고 있어요. DRS 열었는데 좀 부족한 거 같아. 그러면서 돌림 지금 미드메이드 아 좀 부족하네요. 미드메이드 테라리인데 식발에서 확실하게 확고가 나타나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백마크한테 초월달아 얻냄 아 얻냄 얻냄을 하겠다. 얻냄 잘 할 수도 있다 지금. 손도차들에게 지금 1.2초 출발 나미님이 지금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엄청 지금 틱토라고 하고 지금 터고 안 돼 안 돼 아 돌려 아 졸려 아 지금 졸음운전 중이에요 어 그만 좀 전해라 진짜 아니 저거 받으셔도 돼요 빨리 ESC 신공을 해라 그 중에 하나를 하세요 지금 나미님 졸음심부터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지금 나미님 지금 연속을 밟았던 것 같아요 연속을 크게 밟고 똑같은 현상인 것 같은데 근데 왜 나만 갈 거야 나만 왜 덕으로 가냐면 빨라갔어요 아 오토 올라갔다 아 엔진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지금 아마 128도 정도 이상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 지금 에버랜드 에버랜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죽이지 못해서 아 인건비를 다들 경기하죠 이제가 돼 이제가 돼 아니 아니요 이제가 돼 내일 별게 재밌을까요 과연 재미없어요 알곤 순위를 보면 재밌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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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플링 때문에 재미가 없어지고 있어 지금 한 번 더 부터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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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 타이어 낄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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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 아 아 아 보드카님 오셨네요 이거 수채님한테 웨이트 밸런스하고 드려야지 이거 이거 로카스님 리프페이스 어 로카스님 리프페이스 어 로카스님 리프페이스 뭐죠 로카스님 너무 페널티를 많이 먹었나 어 1섹터 3섹터 지금 옐로 플레이 3섹터 옐로 플레이가 진행중입니다 아 아 아 아 온도 온도 때문에 지금 포어를 못하고 올 때 돌림은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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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i 빨라 빨라 볼링 빨라 빠른데 서울이 안 돼 아이고, 나 방금 줄 알았더니 아쉽다 아... 몰랐어요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트레일브레이킹을 제대로 썼어요 ABS가 고통을 한건지 딱 들어가면서 탱크라운드가 딱 올라갔어 DRS 열었는데 아... 130도 우와 와 운단 아니고 엔진을 아니고 무슨 보일러를 실어놨어 와 진짜 다글랑말랑하게 벗어발리 와 대단하시다 볼링 빨라 대출 능력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와 와 진짜 딱 붙어서 봐라 난 그렇게 못하겠던데 무서워서 내일 DRS 깨지면 어떡해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나 여기 먹어 아... 그것도 국목재단이다 이제 어떻게 보면 볼링이 지금 NSA님은 엄청 믿음에서 달려와서 그래 못 믿으면 저는 좀 딱 붙어서 못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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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추월하고 나서 다시 뒤로 와야되네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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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붙어서 가고 있어요 지금 0.2초 차에 0.1초에서 3초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딱 붙어서 가고 있던데 후을Вот 아... 와 진짜 온도가 크구나 이게 10mm에서 온도가 저렇게 짭짤 올라가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100mm 뭔데요? 10mm 10mm 그래서 온도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 더 많이 그 뭐야 랭크로 하면 그건 이퀄이잖아 그거가 약한 거잖아 데미지 미드세스는 딱 보통 가도 엔진홍도 그렇게 많이 나은 거 같아 그래서 철도 많이 나오고 미드세스는 지금 몇 번이나 전엔 나왔던데 엔진도 빨리 열받는다고 그 엔진의 열을 시켜보기는 잠시 불이 다 안좋은 걸까요? 에이 똥갓네 에이 ERS 쿠포머스도 약간 틀린 것 같아 그래서 레드불 같은 팀들은 이제 내부 열을 빼줄 수 있도록 금박 수다도 있다고 세라미 수다도 하고 막 그래벼 것들도 안좋은데 돈 없는 팀들은 그런 게 뭔지는 알면서도 이야 손이 없을게 아 열 관리한다고 라인을 계속 꺾어서 타니까 아 미치겠네 아 아 이제 조금 살짝 벌어졌어요 지금 온도 관리 차원에서 살짝 거리를 벌리신 건지 0.1초 정도 벌려 놓으셨거든요 지금 아 아 아 아니 저처럼 20바퀴 그냥 혼자 다르시면 열 관리 신경 안 쓰세요 아 아 아 명월이죠? 왜 스트레스 받으면 또 달리냐 나는 나만의 레이스를 하겠다 아 아 동일한 명월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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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으로 못 오셨죠 1등으로 못 오셨죠 아 네 점점 따라오고 싶었는데 상당히 재밌는 메이스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오 NSN이 지금 M3님 1.6도 차이까지 줄였거든요 아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지금 1등 하시는 분 이제 달리고 있는데 추월 못하던 이기면 장난 아니에요 지금 돌님하고 NSN님 저 상태로 지금 몇 랩을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진짜 멋진 그림이었을텐데 한 번 더 들어가라니까 배틀 할거면 왜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아까쯤에 들어갔으면 NSN님하고 돌님 라인으로 패스 더 배틀했어요 오 지금 NSN님 지금 막 엄청 뚫리고 있어요 지금 M0님 오 지금 M3님 지금 춥도가 늦어졌거든요 아까쯤에 1.6도 차이인데 지금 단박심만에 지금 1초 1초 안타게 들어갔어요 지금 돌림이 이러면 엄청 유리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패스를 좀 늦게 한게 지금 미디움 하드 작전이 지금 먹기가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돌림이 10대밖에 안탔거든요 지금 지금 근데 꽉 막고 있는 M3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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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지금 뒤에 라인 어마어마하죠 지금 아 그래요 지금 뭐 트레이 트레이 됐어요 지금 이거 그럼 어쩔거야 이제 NSA님도 엔진열 봤거든요 이제 그럼 뒤에 있는 차에서 지금 서로 열받는거야 지금 아주 bem 맑스크림님 멘탈을 지키셨어야죠 늦더라도 그리고 그러니깐요 아 수간이 많았어야지 와... 그냥 너는 두 팀의 마음소리 그냥 마음소리 같아 마음 소리 하신 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들려 그러하네 블루인드님까지도 잡히겠다 블루인드님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잘 들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 아 차 왜 이렇게 늘려? 앞차 지금 끌터가고 있어요 또 테라리로 엄청난 퍼포먼스 또 막판에 지금 막 나도 연속하겠다 지금 그냥 이제 나도 모르겠다 나도 이제 막 간다 이런 마음으로 타고 있어요 지금 아 블루인드님 지금 타이어가 50% 정도 이상 달았을 것 같아요 어우 피곤해 야 60%? 아 많이 달았는데 생각보다 지금 볼륨은 지금 한참이거든요 지금 한 25% 25% 25% 정도 달았을 것 같은데 예상으로 맞나요? 파이어가 파이어가 25% 25% 30% 안쪽으로 지금 달았을 것 같고 NSN님 거의 60% 가까이 50% 됐을 것 같고 그래요? 아 아 근데 절달지시는데 NSN님이 지금 ERS 관리를 엄청 잘하고 있네 힝 나는 모르겠고 그냥 1단 넣고 단다 이런 마음이야 뭐 건들지도 않아 그냥 쓸때만 쓰고 나머지 다 1단이야 그냥 아 안되네요 돌림 돌림 지금 드리프트 묘기 살짝 맛깔을 이용해서 아 나미님은 지금 도로 운전하기 때문에 충분히 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허허허허헣 차가 넘어.. 어떻게 연속 넘어 갔는지 잘 몰라 지금 둘러가지고 그냥 예상이에요 어흐 막ige 돌림 지금 뭐 이제 두 받기 남았기 때문에 지금 막 주차라도 지금 하고 있으세요 작작부터 맛있네 진짜 맛있더라 아아 대부터 열어요 그나절로 임기 가 när экспер 1969도 리너로 달려보세요. 그러면은 온도가 줄 거야. 정말 너무 이런로 네 centered다. 외치 탈락의 발칭을 밀려줘야 합니다. 대박. 이제 마지막 바퀴 돌아가거든요. 이제 돌림은 아프거나 되게 안좋은냐 할거고 거짓말을 하면 branding 불러.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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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맞아요 그런 마음일 것 같다 어 연락이다 블링은 뭐 잇한 뽕채가 나있냐 약간 이런 마음일 것 같다 DRS를 받아 안져도 지금 섭취하면 안 되거든요 도인이 아까 받을 뻔 한 예로 자꾸 멀어지고 그랬잖아 자꾸 멀어지고 그랬어 이기소침해졌어 또 A힙함에서 킴킴킴 이런 똥패 저는 인터넷으로 폭미에 따라가다가 박볼 들어가는 순간 비엘에 빠지는 아니죠 요 순위로 마감이 되는 거에요 제 말씀 안 들은 게 있어요 페널티 있죠? 페널티 5초 있어 아 진짜 천천히 오세요 그래놓고 들어갔는데 페널티 없어 거짓말이 있어 나 페널티 받았는줄 알았는데 전 게임인가보다 이럴 수 있거든요 2초였네 아 벌써 왔어 반대미야 그런데 아 아 무리하게 도망가지 말아야겠다 한 번으로 끝이니까 알았어 들어갔고 엔에쌤님 하이어 엔에쌤님 2등 돌림 3등 들어왔죠 펜싱 아 페널티 없어 페널티 없네 아 아 아 엄마나 야비한 엔에쌤님 페널티 떼고 속였어 아 아니요 돌림이 페널티가 안 들어 저 없어요 1레벨에서 사고가 가진다 왕창 왕창 막걸리는 바람에 아 아 이렇게 또 이론작전도 있었다라는 SN님이 한번 보여줬어 아 꼴이 됐다 아니 근데 한시간이 안걸리네 한시간 안걸리죠 한시간 안걸리네 그 예선은 안하잖아 40 러시아 한 번 더 해봅시다 아우 힘들어 러시아요? 러시아 50 헤네페님 재미있었습니다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초 페널틱에서 라미님이 3초하고 3초를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셨는데 이게 운행이 뿐이야 누가 안보이는지 나미님 나미님 기회도 지금 페레 오 나미님 일기 시작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페레 수고하셨습니다 페레 페레 50% 또 할거야 아 감사합니다 이게 왜 단들냐 잠깐 쉬었다가 5분 쉬었다가 다시 하시죠 알겠습니다 러시아 하시죠 아 러시아 못 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꼭 사야겠어 6등 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오 아 아 왜이렇게 마일드 컨트롤이 안되지 아니야 뚜뚜이 안되시죠 아까 M3님이 뚜뚜님 아 방송에 오신거구나 네네네네